명호음을 막 집어 던지냐? 명호음을 막 집어 던지냐? 뭐 이거 어떻게 됐지 우리? 아니 명호음을 어떻게? 야 딱 보더니 딱 집어 던졌어 내가 언제 던졌어요? 저도 봤거든요 카메라 돌려주세요 진식이 던지 뭐야 이렇게 해야 던지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에이 말도 안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고품격 문화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또 그 평론가님은 스브스에 또 오랜만에 출연을 하셨어요? 아 진짜 체감으로는 한 100만 년 만에 원래 출연 거부하시지 않았나요? 출연 거부가 아니라 생활복에 수많은 출연을 거부당한거에요 그쪽이 무슨 리스트가 있는지 출연을 안 시키는거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진짜 웃긴거는 그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모닝와이드 여기서 계속 전화가 와 무료로 해달라고? 그렇죠 그 인터뷰를 전화로 따거나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까지는 안가고 모처 이런데 와가지고 뒤에 배경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1분 따거나 요런식으로 주로 하더라구요 다 돈 안주거든요 원래 줘야 되는데 안주더라고 돈 안주는걸로만 계속하다가 이번에는 스튜디오로 불러가지고 웬일인가 아 포인트가 쌓인건가요? 모르겠어요 화면발 되게 잘 받으시죠 거기가 조명이 진짜 좋아요 여보세요 조명 때문에 잘 나왔다는거야?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문화콘텐츠 프로그램도 관련이 있죠 학교폭력 요즘 엄청 이슈되잖아요 아동학대 관련된 영화를 아동학대지만 학교폭력도 깔릴 수 있죠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건데 이게 24일에 개봉을 해가지고 정말 따끈따끈한 영화잖아요 자 오늘 얘기해볼 문화콘텐츠는 영화를 가져왔어요 서은이형 감독 그리고 박하선 주연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이가요? 일주일 안에 국민 1인당 1,000원씩 모아서 1억이 안되면 아이를 죽이겠다 이게 모금 계좌가 복지센터 후원 계좌라는데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어요? 장기간 진행된 체벌의 흔적이 한두개인 줄 아세요? 분배 저한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정말 길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어요 나는 보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할 말이 있어요 자 지원씨 일단은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줄거리를 간략하게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장르가 보니까 범죄 드라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조금 무섭다 뭔가 두려운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워드도 유괴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국민 1인당 1,000원씩 내면은 1억이 모이면은 유괴한 아이를 풀어주겠다라는 어떤 그 전대미문의 유괴 사건을 중심으로 좀 돌아가게 되거든요 아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해놓고 1,000원씩 내서 1억 원씩 모으면 아이를 풀어주겠다 그렇죠 아니면 아이를 죽이겠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이상한 게 그 유괴 사건이랑 또 관련된 게 사회복지사인 오순이라는 또 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분이 돌보고 있던 보라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와 관련된 또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관계가 조금 이상하다 사건 자체가 조금 미스테리하다라는 거를 이제 담당 경찰관인 또 지원 씨 저랑 이름이 같은 말해 김지원이란 네 김지원 씨더라고요 네 그 김지원 경찰관 그래서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고 있고 기본식 평론가님 유괴랑 아동학대라는 키워드는 여기에 어디에 줄거리에 녹아들은 거예요 아 일단은 이제 그 이 오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일종의 뭐 분노할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분노를 할까 네 주로 분노하는 대상이 이제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표정들을 볼 때마다 네 그 분노를 참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본인도 학대를 당했었죠 그래서 왜 저렇게 분노를 할까 그러면 영화에서 저렇게 그린다는 건 뭔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결국에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나서 성인이 돼서도 그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앞으로 또 전개가 될까 이런 또 궁금증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보면은 학대하는 부모랑 네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를 구해주는 네 유괴법 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되는지 그렇죠 축제로 좀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 우선은 시나리오가 참 좋다 네 이거 나 연극으로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오 연극으로 밀도 있게 한 한 시간 반짜리 조금 더 깊이 있게 해가지고 한 두 시간짜리 중간에 쉬는 시간 주고 두 시간 반 이 정도 해봐도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상도 재밌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훌륭하고 네 명확한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공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사건이 치달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잘 짜여진 기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 요즘에 진짜 어떻게 우연찮게 이게 아구가 맞아 떨어진 건지 학폭이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이다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 해가지고 계속 뭐 연예계에서도 터지고 스포츠에서 터지고 그렇죠 엄청 터지잖아요 영화가 그러니까 더 뭔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 같아요 정인의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사실 이 영화는 아마 한없이 딜레이 됐을 가능성이 맞아요 맞아요 2020년에 더 원점이 되고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 사실 이 작품이 상업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아니고 스릴러 영화에서도 보여지지 못하는 네 네 정말 짜릿한 감동 한계로 가봤더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 그래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복지사로 현장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참아 니가 왜 자꾸 나서 아 심지어는 화도 못내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지만 뭐 좀 얘기하면 다혈질이야 우리가 다혈질이라는 단어를 좀 다시 써야돼요 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다혈질이라고 그러냐고 그거는 다혈질이 맞아 네 구모는 인정합니다 정확히 예 구모는 지원씨까지 예 순경으로서 이제 또 예 지원씨가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뭔가 좀 얘기를 하고 뭔가 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경찰관이 왜 그래 아 뭐 심지어는 뭐 내 세금으로 받은 노이들이 왜 그래 이렇게 한다던데 순경이 순경할 일을 하지 왜 형성할 일해 이거 진짜 진짜 서러웠어 동료경찰도 그렇게 얘기해 동료경찰관이 그러는 거야 음 그렇습니다 아주 세밀한 취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둬요 네 저도 솔직히 사회복지사들하고 이제 합창단을 만들면서 음 그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하는지를 그 잘 들었고 네 특히 아동전문기관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한 사회복지사하고 오랫동안 그 밤에 그 하소연을 들어줬던 게 사실은 그 합창단을 만드는 계기가 됐거든요 음 자기는 눈앞에서 봐 그리고 자기 전문성으로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 음 음 못하는 거지 그들도 그러니까요 할 게 뭐가 있겠어 교도소에 보내는 것 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모자르고 또 정상청작이 돼 애를 뺏겼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판사가 꽝꽝 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격리를 안 시킨다? 격리를 안 시키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나면 얘네들 책임이 다 돼 그러니까요 이번에 정인이 건까지 얘네들 책임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딜레마를 이 영화에서 압축적인 몇 장면을 통해서 잘 보여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칭찬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떡 먹은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디테일은 또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드러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중간에서 계속 끌고 가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천원을 내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모아서 1억이 되면 풀어주겠다라는 약간 이런 설정 그리고 천원을 모으는 그 계좌가 이제 복지 그게 저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천원의 어떤 무게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천원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는 역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유치한 발상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결론에 나오거든요 왜 이런 제안이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천원을 통해 가지고 모금을 했을 때 어떤 걸 의도했을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천원을 줘야 되냐 말아야 돼 가지고 논쟁이 붙을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유괴 사건이지만 그래도 천원이라도 우리가 모아 가지고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천원 그렇게 막 크지 않은 돈이니까 또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전문가 같은 사람들은 저는 범죄가 타협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천원이라고 해도 안 줘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갈리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토론 부분이 약간 좀 첨예하게 있으면서 좀 이렇게 일으켰어야 되는데 그 점은 너무 그냥 좀 강구한 게 아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연출적인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둥이 되는 줄거리가 아니지만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천원 왜 천원인가요? 누구든지 천원은 없어도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아 있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저 여기 7천원 받고 오는데 요즘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7천원이나 받아요? 나 5천원인데 아 진짜? 아 문제가 많네 아유 정말 그래서 천원은 네 근데 이 천원 어치만큼의 관심을 누구한테 보이고 있느냐예요 실제로 옆에서 애들이 맞고 죽어가고 있다는데 천원 하나를 갖다 주질 못해? 요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천원이라고 하는 거 정도를 줘서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돼? 네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원으로 구해주면 내가 야 그걸 못하겠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럼 천원도 못 주니 너는? 그거 갖고 그 정도의 관심과 그만큼의 희생도 공동체에서 안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여한 논쟁 속에서 7,900명이 천원을 보내서 790만 원이 쌓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집요하게 보여줬더라면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해졌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둥 질거리가 이렇게 치달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많이 쳐져 있어서 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지원씨는 개인적으로 네 어떤 의견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천원을 내면 아이가 풀려나? 근데 저는 나부터 나 하나부터라는 마인드를 조금 갖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천원 주시는구나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계좌 자체가 그 독지재단 계좌 독지재단 계좌로 떴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고민할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스마트하게 캐치해가지고 유괴범이 사람 이게 좋아 보이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돈을 싹 빼갈 수 아니요 유괴범이 빼앗아갈 수 없는 돈이에요 독지재단 계좌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7900명이 거기다 돈을 집어넣는 거거든 천원씩이라도 성수님은 어때요? 만약에 이런 일을 일어났다 당연히 그렇죠 천원을 넣죠 일단 천원을 넣고 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그걸 넣는다고 하면 모방범죄 같은 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범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 복지 복지재단의 계좌니까 그게 아이디어 중의 핵심이라고 그렇다고 유괴가 합리화 될 수는 없잖아요 유괴를 합리화 시킬 위험이 생긴다고 얘기하려면 유괴라는 건 이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득을 보는 게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퀘션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유괴를 하면 무조건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목적범이 아니라 행위범이기 때문에 유괴를 하면 그냥 살해를 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건 범죄자가 돼요 그런데 그 애를 제대로 잘 되돌려놓게 되면 정상참작이 될 뿐이지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아이를 이렇게 실제로 구하기 위해서 납치라는 것도 같이 처벌할 거냐 선의로 가지고 이거는 명백히 납치고 유괴예요 그렇죠 부모의 동의가 없이 아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데려가면 그거는 납치고 유괴야 그래서 행위만으로 처벌을 해 우리나라 법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지재단에 이제 천원씩 기부를 하게 되면 유괴된 아이가 풀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범죄라고 하는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이 버전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현실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천원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유괴가 아니고 아동학대였어 그러니까 결국 많은 현상들이 그 이면에 아동학대를 통해 가지고 많은 범죄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를 은유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유괴를 한 건 맞잖아요 근데 이 행동 자체가 정당화되어야 정당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도 약간의 논쟁이 될 거라고 그 논쟁을 던지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 논쟁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합리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유괴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가 된다는 걸 밝히고 있고 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대적인 어떤 관점들을 부각을 시켜내고 있는 것이고 또 결론을 보시면은 아직도 다른 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결론을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사실은 이 아까 이제 뭐 이제 평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평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뭐 엘리트 스포츠를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학교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해지는 폭력도 저는 아동학대라고 봐요 당연하죠 어린 친구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신봉석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스포츠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열폐감에 젖어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돼요 그러면 이 세도 메커니즘의 기짐에 따르면은 누군가 또 약한 상대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네 대물림이라는 게 학교평력도 가능하고 또 아동학대에서도 다른 식으로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는 같은 연계 고리가 있는 건데 많은 담론들이 좀 이런 부분을 놓쳐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이 안타깝더라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는 경종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텍스트가 될 수 있는 좋은 영화예요 근데 문제는 영화적 재미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적 재미를 영화적 재미를 갖다 좀 어떻게 보완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손을 막 비비시면 너무 안타까워하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많은 분들께 저는 권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텍스트가 될 만한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를 어떻게 봐야 되고 그것을 진짜 무조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분리부터 시켜야 돼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화는 그래서 저는 이런 너무 답답한 상황 때문에 이 오순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오히려 멋있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유괴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진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폭력이 있는 곳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건 여성폭력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슨 데이트 폭력 다 마찬가지예요 폭력이 있다 그러면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찰과 법은 분리를 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야 거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폭력이 들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어디로 가나요 대개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데 어디로 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기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 돼야 되고 데이트 폭력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분리를 시켜야 돼 법적으로 못 만나게 해야 돼 근데 계속 만나도 그러다 보니까 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아버지가 살인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하는 것도 또 이 영화가 너무 잘 보여줬어요 처음에 폭력이 한 대 때리는 정도였다 근데 그거 방치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죽이는 곳까지 가는 거야 진짜 맞는 거에요 그걸 거기서 끊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만큼 잘 보여준 영화가 나는 아직까지 없었어 우리나라 영화에는 없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한 답답함 이 영화가 잘 설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순희씨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좌절되는가 그러니까 오순희씨는 계속 일종의 신고를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고 계속 일종의 발굴을 하는 거에요 맞아 나 우리 사회복지에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약간 관찰을 해보고 아 저건 아닌데 그래서 계속 탐문을 하고 이제 맞다라는 걸 확신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안 받아들여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권력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고만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순경 그 상급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찰이 신고를 안 받고 출동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 진짜 섬칫하고 소름 돋는 말이다 그럼 신고를 누가 하냐라는 거죠 피해자가 근데 신고도 못해 얻어맞다 보니까 아동이 신고를 하나요? 아동이 어떻게 신고를 해? 맞고 있는 애가 16개월짜리가 신고를 할 수 있어? 네 아 나 진짜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아 저 아이가 뭐 멍이 많다든지 아니면 출석을 잘 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아 이거 아동학대가 분명하구나 라고 해서 뭐 관계기관에 자동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냥 안 나와요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 거기 진짜 선생님에 대한 묘사가 어떤 교사들한테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교사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교사들은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그 당한 피해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것만 봐 그래서 얘는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사회 이슈로 좀 더 이제 무게를 둬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문화 컨텐츠니까 컨텐츠 나름대로의 또 이제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뭐 저희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네 떡과 우리가 요거를 좀 먹으면서 한번 기분 잘하고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떡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 떡은 멘도롱 오메기떡 요거 솔직히 이전에도 여러분들 맛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걸 또 왜 갖고 나왔느냐 네 김성수TV 10만 돌파 기념으로 특별 세트를 만들어주셨어요 오 특별 상품은 그 오메기떡을 성수대로 몰에서는 30개들이랑 50개들이 두 종류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30개는 조금 적게 느껴지고 50개는 좀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40개짜리 세트를 오 원래는 48,000원인데 만원을 빼서 그냥 만원을 훅 날려서 네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어 38,000원으로 우와 이거는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5개 종류 40개 세트가 38,000원 응 어우 입안에 봄향기에요 이야 쑥향이 진짜 음 이렇게 쑥 많이 들어간 떡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맛을 내는 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주쑥 그러니까 모든 오메기떡은 원래는 쑥떡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제주식 쑥떡이 원래 오메기떡의 원조야 음 그런데 이 쑥을 뭘로 만들어서 맛있었느냐 제주쑥으로 만들어서 특별히 향도 강하고 그 독특한 맛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나중에 이 오메기를 향편이 좀 피니까 여러 가지 넣고 만들기 시작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팥소를 안에 집어넣고 만든 건데 음 음 이 팥소가 또 강남의 유명한 팥 전문 디저트 카페인 소족두의 팥소를 쓴 거야 음 소족두의 팥소는 국내산 팥에다가 유기농 설탕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맛이 이게 품격이 있지 너무 달지도 않고 음 네 진짜 많이 안 단 게 좋은 거 같아요 소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음 이게 소족두의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갖고도 이거는 진짜 하나일당 1200원 1300원 돼야 되는데 콱 900원대 음 여러분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음 지금 전화 주문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여기로 문자를 보내시면 바로 답신도 오고 음 그냥 문자로만 주문도 할 수 있으니까 음 지금 빨리 왔어요 100세트가 한정이에요 더 이상 이게 이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음 100세트까지만 일단 하고 끝낼 거라고 지금 사장님 그러셔가지고 100세트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김성수TV 떡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구매해 주십시오 우와 요건 지금 성수대로 모래 히트상품 음 이렇게 하나 많이 팔렸어요? 우와 히트상품 이 비스비타 알루에베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만 2억 개월 팔려요 미국에서 저는 지금 키위에 꽂혔어요 왜냐면은 그 후기 중에서 키위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 후기들이 꽤 있어가지고 오 그래요? 키위 망고도 맛있는데 흔하지 않죠 네 흔하지 않아요 과지도 그대로 들어가있고 네 이 안에 알루에베라 알루에베라라는 이름이 있는게 알루에 과육을 그대로 잘게 썰어서 넣었어요 오 그냥 건강을 주십니다 음 근데 가격이 너무 좋죠 히즈 하나 몇 개 요거 6병 한 세트에 얼마? 6병 한 세트에 응 모르겠죠 368 한 18,000원? 아 참 나 진짜 왜요? 3900원 에? 원래 가격이 이거 하나가 3000원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368 했잖아요 응 그런데 이게 650원인가요? 650원을 깎여서 3900원 으흠 와 진짜 싸긴 싸다 70% 할인 너무 까지 맛있어 이거 20병은 더 싸 500ml인데 20병은 20병짜리 한 세트는 9900원 와 하나에 500원이네 응 손수보다 쌀 수도 있겠다 물보다 싸요 물보다 싸요 진짜 물보다 싸네 와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이거 4개월 그러니까 4월 말까지인가가 또 네 4월 중순까지 유통기한이니까 네 그 전에 다 팔릴 겁니다 그 전에 충분히 드시죠 지금 들어와서 구매해주세요 자 다시 영화 고백으로 돌아와서 음 콘텐츠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김원식 평영원님 아 저는 그 여성 연기자에 대해서 약간 안면 인식장애가 있거든요 아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구나 박하선 씨를 이제 다른 배우가 약간 헷갈리고 막 그랬어요 김태희 씨인 줄 알았나 네 이번에 확실히 아 박하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박하선 씨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지만 박하선 씨는 약간 밝은 에너지를 주는 캐릭터이고 시트콤이 역할을 좀 안내 네 시트콤에 잘 맞고 그러는데 이번에 과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고통의 어떤 상처와 내면 연기를 잘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박하선 씨를 새롭게 좀 재발견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저 이미지가 사회복지사 그 이미지랑 되게 소탈한 이미지랑 되게 엄청 잘 맞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그 이미지보다도 이제 내면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한계에 부닥쳤을 때 분노하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설득력 있게 그려내야 되거든요 꽤 어려운 연기에요 그쵸 아쉽다 연기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없다 뭐 예를 들어 클로즈업이라도 조금 더 있었으면 그 내면 연기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미디엄샷 같은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줄 필요도 있었던 게 있었어 아 그거는 이제 연기 문제가 아니고 연출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메라나 조명이 너무 배우를 밉게 찍고 그러니까요 사은영 감독님이 요거 만약에 보신다면 니네가 해봐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아쉽다고 몇 번 얘기를 하니까 댓글 달릴 것 같은데 니가 해봐 이렇게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 김지원씨 역을 했던 이 배우도 어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또 각광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휴 괜찮더라고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의 액션이 있는 그런 역인데 그 액션도 참 잘 소화했어요 김지원이라는 이름이 좀 그런 대단한 것 같아요 제일 흔한 이름 아닌가요? 가장 흔한 이름 김지원 아닌가요? 배우 이름은 김지원이 아닙니다 배우 이름이 아닙니다 배우 이름이 알았어요 하연경이라는 배우죠 이렇게 직장폭력 이번엔 끝나고 남아나 진짜 직장폭력 근절해야 됩니다 딱 4시간까지 네 자 그렇게 배우들의 연기는 아역 배우도 굉장히 아 진짜 강력하고 짧지만 정말 그 캐릭터를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 학격폭력 동료 급우생을 괴롭히는 그 장면은 너무 어린 나이에 저런 연기를 보여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연기는 그럼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세요? 저는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오 특히 이제 그 주연들의 연기는 상당히 좋았다 근데 제가 왜 5점을 뺐느냐 네 조연들의 연기가 아 살짝 아쉽다 아쉬운 부분들 많았어요 뭐 형사역으로 나온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너무 이걸 뭐라고 해요 단선적인 연기라고 해요 그냥 이건 캐릭터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역할만 여기서 소리 질러가지고 여기서 뭐를 해 이런 것만 딱 보이는 약간 그 졸업작품 느낌? 어 갑자기 궁금해진 게 평론가님은 연극하실 때 연기 잘한다는 평을 주로 받던 받았어도 좋나요? 아니요? 아니요 되게 솔직하다 아 완전 솔직하네 나는 왜 여기서 아니오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네 내 연기를 봤던 사람이 네 다 아마 이걸 보고 있을지도 몰라 김의성 뭐 정진영 이런 사람들이 내 연기를 봤다고 기술 배우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너 연기 때려치라고 너는 그냥 작품이나 써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솔직히 내가 그때 의성이 형이나 진영이 형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은 대학로 최고 연기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제 막 대학에서 연기 좀 껄쭉거리다가 세네기 들어와서 그 막 하려고 하는 세네기를 갖다가 완전 싹을 죽이는데 어? 한국의 연극 예술계 그거 고쳐줘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무조건 그 세네기 들어오면 짓밟고 응 그 줄삭 첨삭지도 하면서 뭐 이렇게 무한주고 이거 폭력입니다 강아지고 청소시키고 아 그래 잘하는 것 좀 이렇게 북돋아주면 안됩니까 맞습니다 뭐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건 안되는거죠 강하게 키운다 그러면서 가서 포스터 붙여라 그러고 아니 그건 있어 그건 있어 강하게 키울 사람이 있고 약간 북돋아주면서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원칙대로 하게 되면 철삭이 죽어버려요 진짜 알겠습니다 저보고요 요건 꼭 말하고 싶은게 뭐요? 저보고 포스터 붙이고 티켓 팔라 그래가지고 티켓을 엄청 잘 팔았거든요 칭찬받으려고 영업직이 적석에 맞으시네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기획을 시켜 괜찮은데요? 여보세요? 그렇게 적석을 찾아 나가는거죠 철삭을 북돋아줬네요 그러니까 기획을 찾아줬네 좋은 선배들이네 대표님이 되셨군요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김원식 평론가님은 연기 전체적으로 몇 점을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은? 저는 이제 96점 정도 1점을 더 주셨네요 네 4점은 이제 다른 배역들이 좀 깎아먹었고 아마 제가 봤을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약간 친구들 중심으로 캐스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와줘 약간 졸업작품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열심히 하시면 대상할 수 있을거라는 싹은 다 있었어요 96점은 높은 점수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다 이렇게 좀 봐야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비판을 했던 그 배우들이 나중에 또 배송할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말씀 나눈 거 나중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돼가지고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파격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우리를 뭐 다만 오늘 마스크 쓰기 잘했네 진짜 서은영 감독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럼 다 봐 저희는 또 이렇게 비판 목적으로 아니에요 효과적인 어떤 제작연건이 안 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어요 갑자기 혼자만 빠져나가는 거 뭡니까 지금 아니요 다 모두 다 당당하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쉬웠던 점 아까 연출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조금 아쉬웠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찍을 때 보면은 그 기본 기둥 이야기가 있고 그 기둥 이야기를 이렇게 잘 화면들을 배치하면서 이야기를 돋보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연출들은 그냥 너무나 흔히 보는 기본 시퀀스나 기본 컷 발이라고 그러니까 컷이 넘어갈 때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찍으면 네 그냥 각도만 달리는데도 감정이 다르게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진짜 내가 웃었던 게 고백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고백 한글로는 고백이고 영어는 고백 고백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시간이 두 개로 흘러요 하나는 6회 1일째 2일째 3일째 이러면서 쭉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표면적 시간 네 내면의 시간은 김지원 형사의 수사에 의해서 계속 과거로 가요 과거로 그러니까 고백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나 과거로 가보는 거죠 그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간단 말이야. 그렇다고 중반에 거꾸로 돌리는 장면.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힘들어? 아, 테넷처럼. 테넷. 테넷. 사람들이 뒤로 가고 차가 뒤로 가고 이런 장면. 이걸 왜 썼지? 너무 속이 뻔해 보이는 거 아니야? 테넷도 아니고? 그 장면에서 난 갑자기 웃었어. 테넷을 오마주하고 싶었나 보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되돌려봐. 옛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가보자. 이거를 그걸로 보여주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 불친절한 씬이고 불친절이 아니라 너무 뻔한 씬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완성도를 떨어뜨리지 않나. 좀 어설프다는 느낌을 준다. 아니, 이 영화는 사실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훌륭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는 심리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연출하게 되면 정말 웬만한 감독이 할 수 없는 디테일한 심리 묘사로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압축적인 상징적인 그런 장면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나마 이 영화가 좀 저한테 각인이 될 것들은 몇 장면의 어떤 압축적인 상징 장면들이 잘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복선도 있죠. 복선도 꽤 괜찮죠.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두 주인공이 경찰과 복지사가 그 내부 트라우마 때문에 뭔가 계속 상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이 어떤 느낌들이 계속 모효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컷에 배열만 있어. 그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죠. 아 저게 트라우마가 어떤 식으로 어떤 행동과 어떤 의사결정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차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컷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아쉽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이제 아빠가 애를 때렸다. 그러면 때린 흔적이 아빠 몸에도 남아있어요. 애 몸에 먹만 보여주지 않고 아빠 몸에 있는 흔적들을 캐치하면서 뭐 아빠가 폭행을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주는 씬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러면 훨씬 그 긴박감 넘치고 그런 장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둘이 멱살 잡고 싸우는 씬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CCTV에서 한번 보여주고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각도에서 관객들한테 정보를 더 던져준다거나 혹은 새로운 각도로 관객들을 약간 혼란시켜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정직해지는 거죠. 그런 게 좀 아쉽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아쉬운 점도 짚어봤으니까 전반적인 뭐 시나리오 뭐 연출 연기 이런 걸 다 합쳐서 이걸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작품에 평점을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한 70점 정도. 70점?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아니 그 70점이 전부 시나리오와 연기의 점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는 영화는 비주얼로도 조회될 게 있어요. 그거를 전혀 얘기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텍스트로 쓰기에 딱 좋은 작품인데 이게 영화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출에서 30점 깎아 놓은 거네? 연출 뭐 여건 뭐 저 예산으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예산 대비해서는 또 점수를 플러스 한 10점 정도 더해줄 수 있어요. 80점 주죠? 80점. 다요 그랬어요. 저는 뭐 점수 뭐 80점 90점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근데 그 관점이 약간 다른데 일단 완성도보다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다 뭐 유괴다 정말 많은 영화들에서 다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상업적으로 다룬 작품도 많이 썼는데 그렇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상업적이지도 않고 재미있는 영화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얼마나 지금 아동폭력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무력화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화이고요.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반드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경찰도 반드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찰과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공공제도에서 어떤 점들이 미비한지에 대해서 이 영화를 좀 단체 관람하시고 좀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하나의 영상 매체 콘텐츠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님 꼭 봐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기자를 그렇게 패가지고 내쫓았으면 더군다나 성적인 접촉까지 있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증거자료가 다 있는데도 계속 찍어 누르려고만 하고 정정보도를 강요하시고 계시는 거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접촉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상대 기자가 얼마나 큰 트라우마들을 계속 안게 되는지가 잘 보여지니까 국회의원들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식 병원관이 너무 100% 공감을 하는 게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정말 전달하려는 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화다. 영화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완성도는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 결말을 보시면 아 이건 충분히 이 영화는 가치가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결말이 전반적으로는 어른 중심이에요. 사실 경찰관과 사회복지사와 그 주변의 어른 중심인데 결말 부분에는 아이의 시선도 드러나요.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있고 주체적이고 어떤 식으로 성인들이 하지 못하는 사회적 이슈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아세계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스릴러로 이제 아동 그런 학대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유괴이 다루는데 아동의 관점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않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굉장히 유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몇 장면 안 되는데 거기서 딱 그걸 드러내거든요. 영화적 장치를 통해서 그것만으로도 수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 진짜로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느꼈지만 학교폭력이랑 아동학대 이런 거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릴 때 형성된 그 기억이 진짜 평생 가잖아요. 끊임없이 가죠. 요즘에 그 뭐야 학투 이래가지고 학폭투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연예인들. 저도 약간 그 중학교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건 되게 제 모르게 크고 나니까 되게 뭐 그런데 어떤 여자애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애를 괴롭히는 그 약간 일진 무리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괴롭히길래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엄청난 짓을 하셨네. 그랬더니 걔가 너 뭔데? 이러면서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디 옥상으로 올라오래요. 저는 또 이제 뭐 싸우자 그러니까 일단은 갔어요. 갔는데 한 11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11대1로 맞았어요. 막 엄청 심하게 맞진 않았는데 맞았는데 약간 그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때렸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엄청 연예인이 돼가지고 유명해졌다. 엄청 멋있고 착한 사람으로 대중한테 포장이 돼서 공개가 되면 너무 열받은 것 같아요. 나 진짜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가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기억들이 또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엄청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이 연관관계에 대한 것도 없지만 그렇게 행사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요. 맞아요. 항상 유야무야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두 자매 사건 때문에 뭔가 약간은 그래도 조치가 있으니까 보물 터짓이 전 터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억울하게 지금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기당한 분도 있긴 있지만 결과도 결과도 이번에 1벌 100개 하지 않으면 똑같은 점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아쉬움 내지는 좀 덧붙여서 소망을 좀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를 당하는 친구들이 결국 아까 폭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은 뭔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어요. 그냥 아동학대 현실 그걸 어떻게 제대로 알아낼 것이냐 여기만 있지 한 사람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온전하게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 중간에 그건 있죠. 일종의 우리는 위탁가정 같은 그런 제도를 굉장히 낯설어 하는데 외국에는 정말 위탁가정들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위탁가정 그 자체의 문제를 갖고 영화 갖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분리해서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건 정부가 제공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제공해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개인이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만나게 해주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영화에서 잠깐 있긴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지만 잠깐 있는데 그런 대안을 보여줬으니까 이걸 텍스트로 삼으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안에 꽤 많은 모티브들이 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토의를 좀 해서 이미 많은 또 이전의 토론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얹어서 좀 적극적인 분리정책 그래서 제대로 된 가정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적극적 분리정책을 좀 사용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애기를 사랑으로 키우지 못할 거면 애 안 낳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또 그러면 저출생을 조장하고 있는 발언이 된다. 나는 차라리 행복한 애기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게 낫지. 무조건 저출생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막 낫자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보라가 아동학대를 당하는데 거기에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요. 왜냐하면 원예 사업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그거는 경제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이 심해진 것을 짧게 얘기하는 거죠. 안해도 죽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짧게 처리한 거로 보는데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하나는 특히 자영업하는 분들 소상공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런 가정폭력의 자녀들이 지금 집에 너무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더 늘어났을 거라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외부적 변수 때문에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현실에 대해서도 좀 담론에 형성돼야 될 것 같고요.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동폭력은 또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아이를 낳았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다른 요인을 통해가지고 언제든지 아동학대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점도 국가 개입의 어떤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게 그래서 더더욱 학교는 아이들한테 있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안전한 공간으로 지금 다 만들기가 어려워요. 정말 손대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가능하거든요. 학교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교육부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개별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학교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는 쉬워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공간 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책상에서 이렇게 대충 하는 월급 받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나양욱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개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야. 학교 폭력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낙인 찍고 또 낙인 찍은 것 퇴출시키고 이런 거 위주로 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선 안 되고요. 애초에 학교평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을 학교 안에서는 제대로 차단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해서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면 그럼 아이들을 1차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말씀드리니까 명 아나운서를 학교에서 좀 특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민주를? 왜? 왜냐하면 학교평력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지금 매체에 나오신 분들이 다 입뚱을 하신 분들이 와서 학교평력 대책을 말하십니까? 경험도 없으시잖아. 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전담 인력들이 학교 현장에 보강이 돼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역겨운 게 이번에 나온 서울시장 후보들도 보면 1등하는 비법 가르쳐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오히려 학교평력을 조장하는 거야. 경쟁을 조장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밥을 나눠 먹고 어떻게 같이 놀고 놀면서 서로를 어떻게 신뢰하고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 비법 서울시장 후보들한테 배워보자. 아유 이런 꼰대들아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 영화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울림과 메시지가 있는 고백 굉장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스포일러를 안 하는 우리 광고를 하나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폭행들에 의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상해보험 하나쯤 들어놓고 계십니까? 상해보험 들어놨어요? 상해보험 들어놨어요? 상해보험 들어놨어요? 상해보험 없는데 그러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보험들 그걸 갖추지 않고 또 엊그저께 강원도 정선에서 산불 뭐 18시간이나 맞잖아요. 화재보험 가입해 놓으신 거 있어요? 화재보험 가입해 놓으신 거 화재보험 가입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더 착한보험 클리닉 여기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장자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나이대에 꼭 필요한 그런 상품들로 권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요. 방문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 전화부터 한번 해보세요. 화재보험 아무거나 들면 몸 상해. 당연하죠. 그래서 착한보험 클리닉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영어 네 우리 다음 착한보험 클리닉은 이런 드립도 인정해 줄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착한보험 클리닉이 그렇죠. 더 착한 보험이다. 더 착한 워낙 착해.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꼭 여러분도 한번 영화관 가셔서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관람이라고 합니다. 관람입니다. 시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시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한 주평 하나씩 하고 갈까요? 네. 평론가님부터 폭력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정말 중요한 텍스트가 나왔다. 다 같이 보자. 특히 토론을 위해서는 꼭 보자.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대물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소한 말 하나가 어떤 식으로 남한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또 폭력으로 더 악순환된다라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폭력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뭐 책가방을 쓰레기장에 집어던진다든지 책상을 집어던진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이버 폭력이 엄청나다고 하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나가면 초대하고 나가면 초대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모욕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라고 했을 때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 내 편이 돼줄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있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도 안 할 거고 굉장히 희망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내 편이 돼줄게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물림을 끊고 네 편이 되어줄게. 지호 씨는요? 네 뭐 꼭 보세요. 이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그럼 뭐 저요? 한조 편. 여기 다 세 분이 가해자가 한조 편. 한조 편. 한조 편. 네. 어... 고백으로 그러면 이행시로 할게요. 또! 네. 고! 어... 고칠 점이 좀 필요한 연출 빼고는 백! 백 점짜리 영화다. 이야... 와 지금 방금 생각했는데 조금씩 했다. 살짝. 잘했어요. 이행시 강하고. 알겠습니다. 자 고백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컨텐츠를 가져올까요? 아유 동시에 네. TV에서 드라마가 일곱 개가 새로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드라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별 드라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각자의 어떤 구도를 갖다 본다든가 문제의식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새로 시작한 일곱 개 드라마 전체를 간략하게 짚어내면서 각자의 장단점 얘기를 해보는 이런 거 어떨까요? 그런 것도 한번 꼭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라마를 한번 저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품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2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스포T